안녕하세요 야구로보입니다. 롯데가 지난 겨울 큰 돈을 쓰면서 데려온 유격수 노진혁은 아직 시즌이 온전히 지나진 않았지만 팀 내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의 활약, 아니 시즌 전체를 봤을 때 애초부터 롯데 선수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기존의 롯데 선수들과의 케미도 일품이구요 팬서비스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내에서 보여주는 경기력도 공격과 수비 모두 꾸준한 활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입할 때만 하더라도 수비에서의 물음표 건강에 대한 물음표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은 이런 물음표를 지우기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좌우 수비 범위가 넓은 것은 아니지만 유격수 방면으로 흐르는 정면 타구에 대해서는 실책이나 잔실수가 거의 없구요 부상에 대한 우려 없이 출장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상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면서 최고의 장점이라고 평가받는 공격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요. 롯데 팬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리그에서 100타석 이상 소화한 유격수 중에서 노진혁의 공격지표들이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보시죠. 타율 4위, 출루율 5위, 장타율 2위, OPS 2위, 홈런 3위, 타점 2위, WPA 2위입니다. 대부분에서 중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팀 내로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팀 내에서 100타석 이상 소화한 9명의 타자들 중에서 노진혁은 타율과 출루율을 제외하고 모두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롯데에서 노진혁의 공격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격수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이 정도 공격지표를 찍은 선수가 기억나지가 않네요. 특히 WPA만 떼서 보면 리그에서는 2위, 팀 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미스터 클러치라는 표현을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에서는 노진혁이 출장하는 경기와 출장하지 않는 경기의 차이력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쉽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 노진혁이지만 서른 중반에 베테랑 유격수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체력관리, 건강관리, 부상관리를 위해서 출장 경기의 조절이 계속 꾸준하게 필요하죠. 이 부분은 다소 아쉬워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백업 유격수들이 더 힘을 내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진혁에 대해서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요. 저는 과감하게 90점 주겠습니다. 유격수라는 수비 부담이 큰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리그 상위권의 공격지표를 찍어주고 있는데 박하게 점수를 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시즌은 100경기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평가가 다소 달라질 수 있을텐데요. 이왕이면 더 좋은 쪽으로 평가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FA 우등생 노진혁을 중심으로 해서 롯데타선이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